니하오. 니하오. 따고 따고. 따고. 따고 니하오. 모스 하하. 모스 형들. 따고 따고. 따고 반갑습니다.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. 경력이 어떻게 되셨어요? 우리 이제 50년이. 10년? 아 근데 체격이. 아니 근육도 없는데? 되게 말라고. 10만 분만. 되게 말라고. 10만 분만. 어우, 어우, 야. 아, 어우. 엄청나는데? 어, 돌이 드레인데 돌이 드레 있어. 한 번 타는데 얼마예요? 이거 라이퀴마는 250, 상란시 250. 그 50이 아니면 얼마예요? 1만 원. 1만 원, 3만 원, 천 원. 몸무게 제한 없이 다 탈 수 있는 거예요? 이거 큰일 났나 그랬죠? 어우, 어우.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? 꽤 중요한 얘기다. 큰일 났나. 큰일 났나, 큰일 났나. 큰일 났나, 큰일 났나. 큰일 났나, 큰일 났나. 할 수 있어요. 거의 할 수 있어요. 거의. 아, 거의. 이거 어떻게 드는 거예요, 선생님? 우리가 해야 하니까. 어, 이거 어떻게 드는 거예요, 선생님? 어, 이거 어떻게 드는 거예요? 네, 저거 봐봐. 어, 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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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. 아, 여기 안 돼요? 어쨌든 자기가 매고 싶은 대로 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자, 형, 타봐. 이거 타자, 저. 나 한번 경호해 오게. 형, 이따 빨리 타. 야, 그래. 나 깨물고 내가 83이야. 뭐? 나 83킬로라니. 어머. 이거 맞죠, 이거? 자. 2, 1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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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너 얼굴이 너무 사람 미안하게 하지. 미안하게 하지. 미안하게 하지. 야, 너 얼굴이 너무 사람 미안하게 하지. 미안하게 하지. 야, 너 얼굴이 너무 사람 미안하게 하지. 어? 야, 내려간다, 내려간다. 만지야, 만지야, 만지야. 경사가 심해서 조심했는데. 어? 야, 내가 더 힘들어. 나도 힘들어. 하나만 наш 다 Punch лы 못하겠는데. 우와 우리 다시 장정으로 가자. 왜냐하면 나는 괜찮아. 나는 괜찮아서 손님이라미.